이분들에게 주의를 묻는다면 최소 무기징역 갑니다. 본인의 직업에 머무르지 않고 본인이 크리에이터가 되겠다고 하는 분들이 그런 거 안 해요. 형이 거기서 왜 나와 싶은 1인 방송 업계에 굳이 발을 들여놓은 다시 반칙이죠. 어떻게 이기냐고요. 이거 아무도 안 해요. 비교가 되지 왜 안 돼. 혹시 뭐 정 기자님 어떤 걸 해보고 싶었어요? 진짜로 생각을 해놓은 건 있어요. 정말로 청천방격 같은 아직 보내는구나. 이렇게 본인가 slick sup Side 2인